미국의 경기가 분화되고 있다는 이런저런 경제 지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그리고 이번에는 주택 판매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중국의 지난 3분기 경제 성장률도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보도희 이원정 기자입니다. 지난 3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중국 통계국은 3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6%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2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글로벌 경기 성장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특히 중국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한국과 미국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더구나 미국도 지난달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지난달보다 무려 9.4%나 급감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9월 신규 주택 착공은 125만 6천 건으로 집계했습니다. 중국 성장률 둔화와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이 급감하면서 경기 둔화 신호가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LS SBS 이원정입니다.